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몰랑이 분들 오늘 저 같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외출을 하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메이크업을 하는데 제가 얼굴이 조금 부었어요. 얼굴형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목구비를 최대한 커 보이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 스킬이라 최근에 이것만 썼다라고 자신있게 외칠 정도로 저의 최애템, 꿀템들만 소개를 또 해보고 신상품들까지 사용을 해보면서 오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장 처음으로는 스킨푸드의 블랙슈가 퍼펙트 첫 세럼을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 정말 많이 써서 지금 바닥이 거의 보일 정도거든요. 이만큼 남았어요. 제가 한 12월부턴가 한 두 달, 세 달 넘도록 꾸준히 쓰고 꾸준히 영상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걸 브랜드에서 보시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100% 순면 패드예요. 같이 쓰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스킨푸드 첫 세럼은 두, 세 달 내내 영상에서 꾸준히 소개를 할 만큼 진짜 애정 있게 애정 꾹꾹 담아서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세안 후에 처음으로 사용하는 세럼이라고 해서 첫 세럼이라는 애칭이 붙였다고도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어요.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소개를 했었냐면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다고 소개를 하면서 약간 회전문 세럼이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진짜 한 번 쓰면 계속 계속 쓸 정도로 한 번 쓰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애정을 담고 계속 계속 쓰고 있는 세럼인데요. 스킨푸드 첫 세럼에 100% 전용 순면 패드가 있거든요. 이 순면 패드를 촉촉하게 다 적셔주세요. 그다음에 피부에 올려서 사용을 해주는데요. 보통 피부 각질 제거를 할 때는 필링을 쓰거나 아니면 스크럽을 많이 쓰는데 제가 피부가 진짜 예민하다 보니까 스크럽 각질 진짜 안 쓰고 정말 순하게 데일리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제품들만 찾고 있는데요. 안에 블랙슈가랑 갈락토미세스가 들어가 있어서 순하게 데일리 각질 제거를 해주기 정말 좋아요. 에센스나 토너 같은 제형이라서 뭔가 순하게 쓰기에 진짜 괜찮거든요. 저도 한 번 쓰고 나서 그 뒤로 마음에 들어서 저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써주고 있는데 사용하는 양도 딱 마음에 들고 써주고 나면 피부도 뭔가 맨들맨들 반질반질 그냥 몽실몽실몽실해져가지고 진짜 쓰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스크럽 이런 거는 쓰고 나면 피부가 붉어지잖아요. 얘는 쓰고 나면 피부가 붉어지는 것도 없고 수분도 같이 채워주면서 각질 제거까지 해주니까 화장이 잘 먹는 느낌까지 들어서 괜찮았어요. 이 첫 세럼은 제가 써보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몰랑이 분들이 진짜 써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에서 꾸준히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브랜드에서 보고 너무 소개 잘해주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는 건데 원래 제가 잘 쓰던 제품이라서 애정도도 뿜뿜하게 묻어져있고 저거 잘 쓰던 제품이라서 그냥 진짜 원래 쓰던 제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새 제품도 아니고 바닥이 거의 다 드러나는 제품인데 그냥 잘 쓰던 애라서 뭔가 딱히 소개할 것도 더 없고 그냥 원래 잘 쓰던 애예요. 스킨푸드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잘 알려졌으면 하는 꿀템으로 소개를 합니다. 엄청 사용방법이 간단한데 써주고 나면 진짜 각질 제거가 되는 느낌이고 실제로 각질 제거가 된다고도 임상 실험이 있어서 추천을 합니다. 아침에 각질 제거를 살짝 해주고 안 해주고랑 화장을 먹는 게 다르기는 달라요. 수분까지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완전 만족. 저는 피부가 워낙 얇은 편이라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써주는데도 꽤 만족스럽고 피부가 야들야들야들해지는 느낌? 그리고 위에다가 스킨푸드 캘로카르틴 모이스트 이펙터 같이 사용을 해줄게요. 이것도 원래 잘 쓰던 애라서 제가 영상에서도 추천을 하고 수부지나 진정 앰플로도 추천을 했었던 이력이 있죠? 그리고 수분크림은 제가 진짜 한 병을 내돈내산으로 탈탈 다 비우는데요. 브링그린의 티트리시카 수딩크림이에요. 진짜 너무 탈탈 다 비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찐 후기를 막 보여드릴 정도였는데 제가 이거를 잘 쓰다 보니까 이걸 또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브링그린의 사철숙 카밍 수분크림? 그래서 여기에 집에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맨들맨들하면서도 유분감이 거의 안 느껴지고 속수분을 쫙 채워주는 애라서 최근에 이거 쓰고 있는데 이것도 꽤 만족스러워요.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들고 영상에서 항상 추천을 하는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이건 이제 너무 지겨워가지고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쓱쓱 발라주고 끝내줄게요. 여러분 아직은 비밀이지만 제가 쿠션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브랜드랑 쿠션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짜자잔 엄청 오랫동안 만들었다가 이제 드디어 거의 최종까지 올라와가지고 자신있게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보여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노출을 못하다가 이제 자신있게 또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그동안 글로우 진짜 안 썼거든요. 글로우 쓰면 시간이 지났을 때 무너지고 갈라지고 찍힘이 심해가지고 제가 글로우 정말 정말 안 쓰고 저는 약간 매트바뽀송파였는데 제가 최근에 쿠션을 많이 만들면서 그런 점들을 많이 보완을 하고 속수분을 쫙 채울 수 있는 애들로만 같이 개발을 했어요. 짜잔 커버력도 높이면서 피부에 밀착력을 높여가지고 진짜 묻어남이 없는 느낌으로 커버력이 진짜 좋죠. 커버력도 좋은데 약간은 글로우하지만 속뽕이 은은하게 빛나는 느낌이고 이게 너무 막 반짝반짝 번들번들한 느낌은 아니지만 이게 뭔가 피부가 그냥 맨들맨들맨들하게 좋아보이는 이 느낌 제가 이거를 무려 몇 달간 그냥 같이 만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그냥 첩첩첩첩 먹거든요. 만족. 카메라 당겨도 돼요. 콧 찍힘 없거든요. 콧 찍힘 없거든요. 카메라 가까이 당겨도 예쁘거든요. 아이메이크업 에뛰드의 플레이톤 아이팔레트 누드 밀크티 사용을 해줄게요. 여기는 블렌딩 밀크티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눈썹의 모양에 따라서도 이미지가 정말 달라지는데 이 컬러가 어떤 컬러가 베이스로 들어가냐에 따라서도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블렌딩 컬러로 눈썹 먼저 컬러 올려줬고요. 치카이치코의 카카오 브라운이라는 컬러예요. 이 카카오 브라운이라는 컬러로 눈썹에 있는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눈썹 아래쪽 모양은 최대한 깔끔하게 그려주고 눈썹 위쪽 모양으로 볼륨감을 주는 거예요. 눈썹을 그릴 때는 위로 그려서 영역을 확장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지금 섀도우로만 채운 공간이랑 그리고 브로우로 결을 잡은 공간이랑 비교를 해보면 브로우로 채운 공간이 훨씬 더 부드러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클리오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결 한 번 더 꼼꼼하게 통일감 주세요. 언밸런스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일감을 주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진저 베이지 사용을 해주고요. 눈에 깊이감을 줄 수 있게끔 가로 방향으로 진저 컬러 음영 살짝 넣어주고요. 브러쉬 세워서 언더 쪽에도 살짝 넣어줄게요. 가끔 저는 베이스 컬러 깔아도 뭉치고 잘 풀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처음 깔았던 컬러를 계속 계속 풀어주면서 바깥쪽까지 쭉쭉쭉쭉 눌러주면서 내 스킨톤이랑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주고 손끝으로 살살살살살살살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는 게 가장 예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블렌딩 밀크티 사용을 해줍니다. 눈을 커보려면 눈 동자보다 눈 끝쪽에 이 볼륨감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뒤트임하는 꿀팁으로는 삼각존을 살짝 채워주면서 눈 쌍꺼풀 라인이 끝나는 지점부터 계속 계속 음영을 주면서 풀어주고 웃었을 때 생기는 그림자 아랫부분까지 음영 살짝 가장 진한 진하게 쓰리샷 컬러입니다. 눈동자가 끝나는 지점부터 살짝살짝 연장해준다는 느낌으로 눈 길이를 가로로 확장시켜주세요. 삼꺼풀 라인의 음영 모양을 잡아주면서 길게 쓱쓱쓱 삼각존 부분도 살짝살짝 펴주세요. 언더에도 앞머리 부분 살짝 음영 주고 연장 연장 블렌딩 시켜주는 거예요. 처음에 있는 누드 크림 사용을 해줄게요. 눈 어둡게 음영을 줬으니까 이제 밝은 하이라이터 작업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계속 어둡게 뒤로 뺐으니까 눈 앞머리 쪽은 밝게 밝게 하이라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음영을 더 빼주는 작업을 살짝 주고 언더 삼각존 조금 더 글리터 컬러 살짝 사용을 해서 이거는 달고나 토핑입니다. 살짝살짝 글리터 컬러 사용을 해주고요. 언더에는 달달함 한도 초과를 사용을 해줄게요. 눈에 계속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음영감을 계속 주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는 거는 삐아의 매트 브라운 컬러로 눈꼬리 쪽 조금 더 연장 조금 더 눈꼬리만 길어 보이게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속쌍이거나 눈에 살이 파묻히신 분들은 점막을 다 채우면 더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주기가 쉬워가지고 최대한 눈꼬리 쪽 위주로만 얘는 쌍테라이너입니다. 그림자 그려주고 눈 쌍꺼풀 라인 쪽도 조금 더 그려주는 작업 해줄게요. 살짝살짝 그려서 눈이 더 커보이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오늘도 에뛰드의 컬픽스 브라운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밀크티 한 방울 똑 떨어뜨린 듯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줄 거니까 속눈썹이 진짜 중요한데 속눈썹 먼저 마스카라로 다 발라주고 언더 마스카라 하는 부분까지 눈으로 보이는 착취 현상이 크기 때문에 언더 마스카라는 꼭 아까 사용했었던 홀리카 쌍테라이너로 눈 앞머리 쪽도 한 번 더 음영 주고 눈 커보이게 뒤트임까지 줄게요. 얼굴 작아 보일 수 있도록 음영을 줄 건데 눈 코 쪽 부위부터 쉐이딩을 넣어줄 거예요. 제가 쓰는 브러쉬는 에뛰드의 311번 브러쉬인데 원래 이 브러쉬는 눈 음영용 브러쉬인데 저는 노즈 쉐이딩 브러쉬로도 꽤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노즈 브러쉬로 제가 잘 활용을 하는 걸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다음에 코 기둥 쪽 모양은 살짝살짝 사선 모양으로 쉐이딩을 살살살살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얼굴 쉐이딩을 할 때도 약간 위치가 중요한데 저는 옆광대는 있는 편이고 이 옆쪽 볼은 조금 꺼져 있고 아래쪽에 이 심부볼이 조금 나와 있는 편이거든요. 이 심부볼 아래쪽을 쉐이딩을 살짝 해주고요. 그다음에 광대 바깥쪽을 살짝 쳐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블러셔도 사용을 해줄 건데요. 누드밀크티 사용을 해줄게요. 블러셔를 해줘야지 길이를 훨씬 더 짧아 보이게 해줄 수가 있고요.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얼굴이 더 넓대대해 보이거든요. 살짝 안쪽으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사선 방향으로 쓸어주듯이 안쪽으로, 역삼각형 모양으로 모아주세요. 그다음에 아떼의 드리즐이라는 컬러인데요. 저는 인중과 길이가 좀 있는 편이어서 이렇게 매트한 컬러를 많이 쓰거든요. 윗입술에 볼륨감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거든요. 윗입술을 좀 부드럽게 경계선을 없애주면 더 얼굴이 입체감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안쪽으로 살짝 모아 보이게 착시 현상을 줄 수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